우리 친구들 성경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웃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십기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십기명 중 열 번째 개명이에요. 탐내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언제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질문 하나님께서 주신 열 번째 개명은 무엇인가요? 정답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입니다. 우리 친구들 식구가 워크부 활동 같이 해보아요. 식구가 제목은 탐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스티커로 붙여보는 활동을 해보아요. 어? 여기 친구가 무엇을 들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식개명 돌판이에요. 이 돌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 가지 개명이 적혀 있어요. 오늘은 열 번째 개명인 탐내지 않아요에 대해서 배웠어요. 탐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친구의 것을 욕심내고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결국 그것은 이웃의 것을 빼앗는 죄를 짓게 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탐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우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냠냠냠 맛있는 음식도 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위에 이렇게 붙여볼까요? 냠냠냠 맛있는 음식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교회 모양 위에 우리 교회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보아요. 하하호호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구름 스티커를 이렇게 구름 모양 위에 붙여보아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짐 모양 위에 이렇게 우리 집을 붙여보아요. 부릉부릉 멋진 장난감, 재미있는 장난감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하트 모양 위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많아요. 친구의 것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우리 친구들 식구가 탐내지 않아요 홈워크북 활동을 소개해 줄게요. 앞에 있는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아요. 오늘의 활동일을 적어보세요. 이번 주 활동은 글자 찾아 적기 활동이에요. 아래 빈칸에 들어갈 글씨를 보기에서 찾아서 적어보아요. 1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같은 색깔에 있는 글씨를 찾아서 적어보아요. 2번 친구의 물건을 뭐하지 않아요? 이것도 같은 색깔을 찾아서 적어보아요. 3번 내가 가진 것에 무엇을 해요? 이것도 같은 색깔 길이 찾아서 글씨를 적어보아요. 다음 친구는 나의 확인과 부모님 확인란에 확인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교회로 가져오면 선생님께서 확인 스티커를 붙여주실 거예요. 5단원 영상과 찬양과 암송 QR로 복습 활동도 해보아요. 19가 복습 앱도 함께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